행복한 의왕시 소식을 1분 안에 전해드립니다. 3월 의왕시 1분 짭뉴스 시작합니다. 의왕시 지역경제의 거점이 될 의왕테크노파크. 이곳에 입주 예정인 기업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. 코로나19 힘을 모아 견뎌내고 더 크게 성장해요. 의왕시 기업인들의 힘찬 발걸음 기대할게요. 우리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, 어디 있을까요? 바로 여기 의왕시입니다. 아동 친화도시로의 발걸음 칭찬해요. 이제 의왕시에서 양재까지 더 편하고 빠르게 버스 타고 가요. 3월 17일에 운행을 시작한 G3900번. 기사님 안전운전 부탁드려요. 의왕시 1분 짭뉴스 다음 달에 다시 만나요. 김시은 3일을 하며 4일.